한강에 투신하려는 여성과 관련된 일인데 한강에 투신하려는 이에 가방을 훔쳐서 달아난 절도범이 있습니다. 투신하려는 걸 말리지도 못할 망정 가방을 절도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류애가 사라졌다. 인류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방에 두고 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투신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두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투신을 시도하는 일을 구하기 위해 마포대로로 경찰이 향하고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가방이 절도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해당 절도범을 함께 쫓아가게 됐는데 또 마포대교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오토바이 시민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절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시민이 잡았습니까? 네. 지금 경찰이 쫓아가고는 있었지만 도로가 매우 좁았고 요리조리 피해가다 보니까 바로 검거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찰이 누군가를 쫓고 있는 것 같다를 인지하고 재빠르게 도와서 함께 검거가 가능했는데 좀 안타깝죠. 이제 투신하려는 사람이 두고 간 가방을 그냥 그대로 들고 달아난 부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관 기자, 이 투신하려던 여성은 어떻게 잘 구조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절도범이 타고 있던 게 자전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이 경찰차로 추격을 하니까 골목골목으로 계속 들어갔거든요. 잡고 좁은 틈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니까 경찰차로 추격하기엔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 오토바이 한 대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는데 이 시민이 바로 배달리를 하는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상황 판단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경찰이 쫓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범죄의 혐의점이 분명히 있겠지. 내가 그러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뒤쫓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 절도범을 오토바이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이 범인 검거를 도운 배달원분께 표창장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배달원분은 당시 경찰분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가족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서 경찰을 도와서 치안 유지에 작은 보탬이 돼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배달원분의 추격전은 또 온라인에 다 게시가 됐는데 누리꾼들은 해성처럼 등장하는 시민 그리고 추격하는 경찰도 정말 멋있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류애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막판에는 또 인류애가 살아났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어쨌든 변호사님 이 절도범 처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군가 두고 간 가방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두고 간 물건이라도 유실물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유탈물 횡령죄에 성립을 하고요. 만약 이것이 이런 부분 누군가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주인이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절도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절도죄까지도 가능할 텐데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불법적인 행동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실물일지라도 아니면 누군가 주인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 물건을 보더라도 그대로 두시라 주인이 가져갈 때까지 그만 그대로 두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황당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장갈 기자 어떤 한 리조트에 있는 사우나실 내부가 밖에서 내부를 허니 볼 수 있다 이런 곳이 밝혀져서 지금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 가서 노천탕 가면요.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게 마련인데 그런데 노천탕도 아니고 그냥 목욕탕인데 내부가 바깥에서 아주 허니 들여다보인 일입니다. 지난달 15일 밤 8시에요. A씨가 강원도 평창의 한 리조트 뒤쪽 산책길을 걷다가 이 건물 2층에 있는 남성 사우나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우나 내부에서 알몸으로 걸어다니는 이용객들의 모습을 맨눈으로도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당합니다. 강당해. 보통 이 목욕탕 형광등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밤에 목욕탕 불만 확 켜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이 몸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사진이 찍히거나 하는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리조트에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조트에서는 사실 우리가 목욕탕 내부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 블라인드를 그날만 못 내린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저녁 6시까지만 이용을 하니까 운영을 하니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21년도에도 제주 한 5성급 호텔의 여성 사우나가 내부가 외부에서 헌이 들여다보여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호텔 측에서는 실수로 블라인드를 우리가 못 내렸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면 그때부터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렇죠. 유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호텔 측에 제대로 된 정책이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리조트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떤 민사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블라인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이고요. 일단 외부에서 이것이 싸워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불투명하게 처리를 해둬야 했을 그런 과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블라인드를 통해서 최대한 막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어쨌든 해당 시간에는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렇게 알몸이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어떤 합의를 이룰지라도 호텔 측에서 어떤 충분한 정도의 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게 제가 찍혔다면 얼마나 아찔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발 방지 노력해야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